구약에 나오는 치유의 말씀 믿음으로 보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출애국기 15장 26절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아임이라. 출애국기 23장 25절에서 26절 내 하나님 요아를 섬기라. 그리하면 요아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신명기 7장 15절 요아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급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요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요아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고주하리라. 열한기 하 20장 4절에서 6절 이사회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요아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희세계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 요아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요아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아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역대하 20장 9절 역대하 30장 20절 여하께서 희세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10편 6편 1절에서 10절 여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마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하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하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하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쇄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0편 30편 2절. 여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10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10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하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하께 부르짖었더니 여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0편 118편 16절에서 17절. 여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0편 147편 2절에서 3절. 여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참원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원 14장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참원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원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참원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리미야 30장 17절.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요엘 3장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나음 1장 9절. 너희는 요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